이놈에 부르고 저희는 이제 갈거에요 시간이 다들 가야되는데 끝나고 앵콜같은거 하지마세요 다 준비해놨으니깐 앵콜이 여러분들 하나 했다해서 앵콜이 한 곡일까? 둘일까?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사랑한다 사랑해를 요청했으니까 저희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괜찮겠죠? 네 정말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인기가요가 가장 놀라는데 근데 아이돌 그룹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애들이 어 하지말라 애들이 팬그룹 좀 있구요 어 하지말라니까 얘는 그 아이돌 그룹으로 팬그룹이 개같이 올라갖고 중간중간에 해주는게 있어요 아니 저기 봐 우유핀깔 김태균 이런거 좀 해주면 안되겠습니까? 네 한 곡만 우유핀깔 김태균 그럼 됐을거죠? 네 그럼 저는 간지작사를 좀 부탁합니다 자 연습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열성적인 팬클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유핀깔 김태균 간지작사를 줬잖아 시작 우유핀깔 김태균 그치 하이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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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중간주반에 해주면 돼요 네 중간주반에 자 오케 가자 이 발라드는 여기서 우리가 부르네